뭐가 물려있다가 올라오다가 떨어졌는데 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도록 아이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2023년 11월 마지막 원투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볕에 낚시한다고 싸돌아당긴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 말이네요 아 정말 시간 더럽게 빠릅니다 암튼 오늘도 지랭이 새끼를 예쁘게 달아놨구요 자 야심차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나와봤자 망댕이 새끼겠죠 암튼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재미지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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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돌의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요런걸 또 버리시고 아 요거는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아 요거는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대한 육자 망댕이 하나만 잡아봤으면 좋겄습니다 하하하하 에 나올 리가 없죠 와 어저께 밤에 오늘 일기예보 보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갖고 나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일기예보 내가 에헤이 보인트를 잘못 잡았나 두렵게 저만 Private 에 계속 반응이 없으면 저 앞에 50m 전방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뭔일이야 왜 이렇게 곰짝도 안해 아이씨 바늘이 커서 그런가 일단 바늘을 작은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물려있다가 떨어졌어요 저거 뭐지? 뭐가 물려있다가 올라오다가 떨어졌는데 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도록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어 이거 뭐지? 어 이것도 망댕이 종류 같아요 망댕이 새끼인가? 오 대박 와 이거 엄청 귀엽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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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한강에선 잘만 잡는데 바다만 나오면 왜 그러는거야 어? 알 수가 없네 마가 낀거야? 아이씨 환장하게 심동 어 핸드폰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돌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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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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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미 맞죠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 반에 걸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꽝 치고 돌아가면 화딱지가 나겄습니까 안 나겄습니까 에? 환장하건대 아 입지로 오다가 또 왜 멈췄어 아이씨 환장하건네 어 뭐가있나 어 뭐가있나 어 뭐가있나 아니 이게 뭐야 왜 자꾸 이런 놈만 올라와 이게 뭐야 아 환장하건대 아 지랭이 거들라고 올려보니까 이놈이 또 잡혀있네요 어 이것도 망댕인가 아까 그놈 같은데 아 어떡하지 포인트를 여기서 옮길 수도 없고 아이 바보같은 놈 아이씨 놔주러 또 내려가야지 되잖아 왜 이렇게 구찮게 만들어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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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엊그저께 태어난 놈 같은데요 어 대박 엄청 쪼끄매요 완전 손가락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암튼 여기서 던질 수 있겄죠 잘 가거라 뿅 헤헤헤 어 헤엄 잘 치는데 에럭이나 잡으려고 요 석축 앞에다가 던져놨거든요 어 입질이 바로바로 오는데요 뭐야 왜 안 움직여 좀 전까지 활발하게 입질이 있었는데 어 거짓말 아니에요 어 보셨죠 보셨죠 하하하하 일단은 잡기는 잡았는데 안 걸리고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걷어봅시다 아이씨 제발 제발 환장하겄네 아이씨 아이씨 잡기만 하면 뭐해 건지질 못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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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음에는 도루묵 통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집에 갈라치니까 구름도 개고 날도 풀리고 완전 따속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